이 글에서 하이힐을 잘 신는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비결을 살펴보자.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하이힐을 신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업무 또는 행사를 위해 옷차림에 격식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는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하이힐은 결코 편안함을 선사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하이힐은 단지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해 면들거나 똑똑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입은 옷과 원하는 이미지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한 신발이며 심지어는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편안하게 하이힐을 신기 위한 몇가지 비결을 찾고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보자. 하이힐의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한 시가지 비결 하이힐을 신으면 발이 일반적으로 지탱하는 무게가 완전히 이동된다. 발뒤꿈치가 들리면 발의 앞쪽 부분은 이전보다 최대 75% 정도로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이나 무릎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척추에 정렬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하이힐을 신는 것에 비결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해보자. 1. 익숙해져야 한다. 처음부터 하루종일 하이힐을 신고 다녀서는 안된다. 그 대신 조금씩 기를 들여야 한다. 서서히 익숙해져야 하고 처음에는 굽이 5cm가 넘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고 나면 조금 더 높은 굽을 신어 보자. 2. 처음에는 폭이 넓은 제품을 신어보자. 처음에는 폭이 넓은 제품을 신는 것이 더 좋다.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가 넓어지면 불편함이 줄어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더 익숙해지면 굽이 더 높고 폭이 좁은 신발을 신어도 통증이 그만큼 심하지 않을 수 있다. 3. 약간의 휴식을 취하자 선택한 신발에 굽이 났다고 해도 휴식을 취할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가능하다면 나타날 수 있는 경련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종아리 마사지를 해보자. 4. 올바른 크기를 착용하자 매우 당연한 것 같아도 종종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신발을 신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너무 작은 크기를 착용하면 발이 다치고 물집이 생길 수 있다. 그에 반해 너무 큰 경우에는 발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발의 앞쪽에 더 많은 힘을 가하게 된다. 5. 발목을 잡아주는 디자인을 찾아보자 발목을 잡아주거나 발등을 덮는 디자인이 있다면 조정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러한 제품을 신으면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더 많은 힘을 가할 필요가 없어 더 오랫동안 발의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다. R. 파백 티자 형태의 발목 라인이 있는 제품을 찾는 것도 하이힐을 신는 것이 또 다른 비결이다. 6. 깔창 상점에 가면 두 가지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깔창을 구할 수 있다. 가장 아픈 부위에 따라 발가락 또는 발뒤꿈치 아래의 깔창을 깔아보자. 이러한 깔창은 그 부위에 가해지는 무게로 인한 압력을 완화시킨다.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깔창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7. 발을 보습하자 마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분크림으로 발의 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발의 소재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신발 주위에 크림을 바르는 것은 보다 더 창의적인 비결이다. 8. 하이힐을 차갑게 만들어보자 이러한 팁은 너무 작은 신발로 인 해발이 다칠 때 사용하면 완벽하다. 신발 안에 물을 채운 봉지를 넣고 냉동실에 넣어보자. 물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바뀌면 신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서 재가 늘어나게 된다. 9. 통급 통급이란 밑창이 더 두꺼운 제품이다. 통급 신발을 신으면 발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신발의 높이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착물은 실제 굽 높이를 위해서 3cm 정도 줄일 수 있어 발과 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10. 얇은 밑창을 피하자 얇은 밑창은 발바닥에 지지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이다. 걸을 때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고 발바닥의 통증을 줄이기 때문에 고무로 된 굽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이 글에서 소개한 팁을 따르면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도 훌륭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한번 시도해보고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기를 바란다.